국가 간 방산 수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폴란드와의 거래 진행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기한 두 대를 주고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와는 2022년 8월 K2 전차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었죠. 계약 규모가 33억 7천만 달러로 4조 6천억이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2025년까지 K2 전차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고 현재 46대가 납품된 상황입니다. 폴란드와의 이 거래에 우리 한국은 계약 사항에 달아납기를 준수하고 뛰어난 사업 이행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2차 이행 계약을 위한 컨소시엄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폴란드가 K2 전차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이탈을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는 얼마 전 프랑스와 독일과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여기서 독일과 프랑스의 차세대 전차,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었죠. 폴란드와 손을 잡고 차세대 폴란드 수출형 전차를 개발하고자 했던 한국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K2 전차의 2차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기자를 통해 폴란드가 한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이유가 폭로되어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를 대신하고자 나서는 나라들이 있어 그리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분석도 따르고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폴란드, 독일,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회담을 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이 이루어진 후 폴란드, 프랑스 독일 전차 및 전투기 프로젝트에 참여 고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프랑스와 독일이 합작으로 진행하는 차세대 전차,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리우스 부하슈차크 장관을 대신하여 폴란드의 새로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코시니아 카미슈 장관이 회담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 MGCS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FCAS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폴란드가 정말로 참여하게 된다면 폴란드와 2차 도입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K2 전차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추진하고 있던 2차 이행 계약에는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는 대규모 계약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의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 선언으로 여기에서 빠지게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2차 계약에도 분명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하는 시각들도 많았었는데요. 그들은 반대 여론을 형성하거나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기도 하며 꾸준히 반대해왔습니다. 결국 반대론자들이 승리하여 결국 이렇게 2차 계약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내부 관계자의 발언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불만족해서 프로젝트에 발을 빼려는 것이 아닌 점차 능력 부족이 드러날까 봐 발을 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폴란드와의 K2 전차 양산을 위한 2차 계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유럽의 정치 공작도 폴란드 내부의 한국 무기 판대파들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무능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현지 답사를 갔던 현대로템 관계자들은 폴란드 방위산업의 처참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래 한국에서는 폴란드에서 본격적으로 K2PL 전차가 생산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2년 정도 잡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본 폴란드의 현지 상황의 계획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폴란드에는 제대로 돌아가는 군수 공장이 없는 건 기본이고 폴란드 방산기업들끼리도 이미 분열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지 오래되었다고 하죠. 또한 폴란드의 민간 산업 부분은 어느 정도 현대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방위산업은 폴란드가 공산주의이던 시절 그대로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어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주 K2PL의 부품 공급사로 지정된 폴란드 방산기업 WSK-PGL 칼리슈가 재정문제로 직원을 정리해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K2PL의 생산을 위해 공장을 현대화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있는 직원들까지 정리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국과 폴란드의 기술 격차였습니다. 자체 자주포 개발도 실패하고 독일의 구형 레오파르트의 전차만 간간히 수리해왔던 폴란드와 첨단 무기 기술의 선봉에 서 있는 한국과의 군사 기술 격차는 거의 반세기 가까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폴란드에게 3.5세대 전차 중에서도 최첨단을 달리는 K2 전차를 만들게 하려니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생살라인부터 기술자 교육까지 한국이 전부 도맡아서 해도 가능할지 미지수인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K2PL 양산까지 2년을 잡았던 방산 관계자들도 폴란드의 실태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에서 5년은 걸리게 될 거란 예측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국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연기만 되는 와중에 얼마 전 폴란드 내부에서 폴란드와 한국의 K2 생산 협정이 결렬됐다는 충격적인 폭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폴란드 유력 언론인 뉴스위크에서 폴란드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K2 전차의 공동 생산을 위한 협정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보도되었습니다. 2년 전 체결한 K2PL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이행합의서가 지난 6월에 만료되었다는 것인데요. 동시에 국가가 전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보타주에 가까운 불장난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현 폴란드 정부에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죠. 이러한 보도에 당황한 폴란드 국방부는 황급히 반박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피지지가 지난달 만료된 컨소시엄 이행합의서를 연장하기 위해 현대로템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피지지와 폴란드형 K2전차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장을 위한 후속 절차 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독일과 손을 잡는 행보도 함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차 꼬여가는 가운데 도대체 폴란드 정부가 뭘 믿고 다시 프랑스, 독일과 손을 잡은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이전에 독일과 프랑스의 MGCS 사업에 참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폴란드가 합류해도 기술적으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굴욕적인 이유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폴란드는 또다시 독일과 프랑스를 상대로 다시 한번 받아달라고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국민들 입장에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또 한번 폴란드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 등 전차 강국들이 차세대 전차 개발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점차 밀리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낀 독일은 양대 방산기업인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이 각자 나누어져 전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라인메탈은 독자적으로 130mm 주포를 탑재한 KF-51 펜서 전차를 개발하고 있고 KMW는 프랑스 넥스터사와 협력해 앞서 말한 MGC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레오파르트의 전차와 PGH-2000 같은 명품 무기를 만들었던 두 기업이 이제는 각자 전차를 만들며 경쟁을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두 기업이 경쟁상태에 돌입하면서 기술 공유와 개발 협력이 뚝 끊겨버리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군축으로 병들었지만 독일은 여전히 기갑 강국이라 자칭할 만한 군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에서 차세대 전차 개발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가의 총력을 쏟아도 모자랄 판의 개발 역량을 반으로 나누었으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향후 둘 중 어느 전차를 차기 주력 전차로 도입할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를 MGCS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은 썩 명쾌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추후 라인메탈이 주력 전차로 선정될 경우 폴란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폴란드 걱정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에서도 폴란드 이탈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미 폴란드를 대신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였는데요. 루마니아는 최근 K9 자주포 54대 도입을 확정짓고 K2 전차 300대와 레드백 도입까지 의논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현지 생산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 한국의 유럽 방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만큼 루마니아에서 대규모 현지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죠. 그런데 폴란드가 제발로 자리를 비켜주려 하고 있으니 루마니아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중부유럽의 공업 강국 루마니아는 유럽 전체로 뻗어나갈 한국 방산의 허브가 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어쩌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신뢰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며 부정적 여론을 모으는 폴란드에 매달리면 제2의 인도네시아 사태를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대선까지 폴란드에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미국 대선은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폴란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요.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 방법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끝내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고 강제로 항복시켜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폴란드가 러시아를 직접 상대해야 할 차례이고 지금의 배 이상의 속도로 무기를 조달하고 나서야 합니다. 그때가 돼서야 한국에 다시 도움의 손기를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독일의 차기 전차와 정면으로 승부한다고 해도 이제 한국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차 기술력은 이미 평균을 넘어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차 설계 사상은 그 미국조차 추정할 정도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현 주력 전차인 에이브람스 M1의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형 에이브람스 M1E3의 경우 아예 다른 전차로 분류해야 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군은 차세대 에이브람스의 중량을 최소 2만 파운드 약 9톤이나 감소시키는 대대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에이브람스를 60톤 이하대로 중량을 감소시키고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고 스텔스 기술과 차세대 주포를 장착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더욱 완벽한 스텔스를 위해 무소음으로 대기 및 주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차는 더 발전된 장갑과 주포, 첨단 장비들을 추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크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람스 전차의 기본형인 m1의 무게는 약 61톤이었으나 최신 개량형인 m1a2의 경우 70톤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무게는 10톤 이상 늘어났는데 엔진은 그대로이니 당연히 기동성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면전 상황에 투입되면서 에이브람스의 기동성 저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우크라이나군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에이브람스의 한계를 부딪힌 미국은 차세대 전차 구상을 처음부터 다시 짜올리기 시작했고 한국의 k2 전차를 롤 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를 통해 운용인원을 감축하고 경량화를 달성한 k2 전차는 어떤 험지에서도 놀라운 기동성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 역시 이런 한국의 방향성을 참고해 고집하던 수동장전 대신 자동장전 장치를 도입하고 경량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2 전차가 미래형 전차의 선두에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이탈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인데요. 앞으로 더욱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